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은 우리가 실기에 가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실기에서는 거의 한 3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필기에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필기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만 실기에 가서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계획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하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산업기사를 한번 물론 이제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산업기사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보험처럼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한방에 우리가 기사시험을 합격하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뭐 산업기사 뭐 그런 것도 괜찮긴 하겠지 그죠 뭐 합격은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산업기사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실험계획법에서 범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아마 산업기사는 거의 뭐 1원 배치 앞에 나오는 그리고 2원 배치 여기까지가 1원 배치 2원 배치만 잘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거의 한 12문제 내지 13문제 정도 1원 배치 2원 배치까지만 학습 잘 하셔도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뭐 한 6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또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원 배치 뭐 그 부분 다원 배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대비아 직교분해가 나오죠 그 부분에서 또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또 라틴 반격 있죠 라틴 반격에서 한 문제 그리고 회기분석 여기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제 직교배열표가 있습니다 직교배열표가 또 중요하죠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원 배치 2원 배치 그리고 또 직교배열표 여기까지만 해도 15개 이상 이렇게 나온다 뭐 산업기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게스티 데이터 분석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필기에서는 총 20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어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에 이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 뭐 산업기사 나오는 비중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산업기사는 우리가 2원 배치까지가 12문제에서 13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그죠 그런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2원 배치까지가 보통 한 7문제에서 한 8문제 어 많이 나오면 한 8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거의 꽈락을 면하는 수준이다 그죠 그만큼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외에 뭐 산업기사 나오는 문제 외에 이제 여기는 또 그 그레꼬라틴 반격이나 이런게 포함이 돼 있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문제 정도 뭐 다원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레꼬라틴 반격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 산업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락법 일부 시시법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한 두 문제 또 뭐 KN성 요인 배치법 있습니다 요인 배치까지 합해서 한 두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꾸치 실험 계획이나 뭐 지분실험법 분할법 분할법 지분실험법과 분할법에서는 각각 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꾸치 실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우리가 기사가 됐던 산업기사가 됐던 1원 배치 2원 배치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실험계획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실험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실험계획의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실험계획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실험계획이란 실험계획이란 뭐 실험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P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PC 그죠 피셔 피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셔 물고기는 아니고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이 난괴법 있죠 뒤에 가면 배웁니다 난괴법하고 난괴법 그리고 또 반격법이 있어요 반격법 반격법을 창안했다 창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창안한 사람이 난괴법하고 반격법 이런 것들을 창안했던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왜 실험을 하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외운다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감적으로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실험을 하는가 실험을 왜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지 알고 싶으니까 하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 분필을 생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에서 우리가 특성치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인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길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형광등 같으면 수명이나 밝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성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분필을 생산한다라고 보면 이 분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열을 가열한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원재료가 여러 회사에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또 뭐 생산 방법이라든지 혹은 기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품질 특성치 즉 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온도가 됐던 작업자가 됐던 기계가 됐던 원재료가 됐던 이런 것들이 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요인들이 이 강도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와의 어떤 관계 그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제품이 영향을 받는데 강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거냐 알고 싶겠지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됐던 기계가 됐던 원재료가 됐던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중요 요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영향 온도다 이렇게 이랬을 때 온도를 50도로 할 수도 있고 뭐 100도로 할 수도 있고 150도로 할 수도 있고 200도로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보면 그런 어떤 최적 조건 그러면 몇 도로 했을 때 몇 도로 건조를 시켰을 때 강도가 최고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적 조건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면 그 요인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최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쉽게 일하면 이제 실험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알겠죠? 강도면 강도 길이면 길이 이런 것들이 뭐 수율이면 수율, 불량률을 낮추는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관리 대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죠? 관리 대상 시스템은 그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실험계획법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실험계획법이란 대상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소의 비용, 가급적이면 비용은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비용은 적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알겠죠? 비용을 적게 넣고 최대의 정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얻을 수 있도록 실험을 계획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즉, 주어진 문제에 대해 실험을 어떻게 실시를 할 거냐 그리고 또 실시를 하고 나면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데이터가 얻어지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알겠죠? 분석해서 중요 요인을 찾고 그리고 그 인자들의 최적 수준 어떻게 했을 때 최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실험계획법의 방법이라는 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분산분석이 있습니다 분산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분산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분산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노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노바분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 말고도 상관분석이 있고 상관분석, 상관분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뭐 회기분석 이런 것들이 있겠지 회기분석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분산분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 분산분석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거의 뭐 한 99%가 이걸 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2를 봅니다 1.2에 보면 실험계획의 기본원리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기본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죠? 기본원리 기본원리는 요거는 뭐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원리라는 거는 별표가 두 개 있다 그죠? 별표 다섯 개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는 기본원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랜덤화가 있죠 랜덤화 랜덤화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는 반복이죠 반복 반복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블럭화라고 돼 있다고죠? 블럭화 뭐 블럭화 블럭화 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락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직교화 직교 직교성 뭐 직교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세 개를 넣고 다른 하나를 턱 던져 넣겠죠? 그러면 우선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랜덤화 반복 그리고 블럭 그리고 교락 그리고 직교성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리고 요 중에서 특별한 것들은 거꾸로 거꾸로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역으로 알겠죠? 이게 뭐냐 이렇게 설 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주로 보면 랜덤화라든지 아니면 블럭화라든지 교락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역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선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랜덤화라는 거는 뭐냐면 우선 거기 한번 봅니다 랜덤화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줄에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요인들이 실험 결과에 편향이라고 편향 편향 편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편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편기 이거는 뭐냐면 치우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치우침 편향 편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뭐 랜덤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정한 단어만 기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특정한 단어만 그래서 편향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회사에서 실험을 해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인장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시험을 하겠지 그죠? 그러면 뭐 원재료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작업자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계별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을 했는데 알겠죠? 실험을 했는데 뽑았더니 A라는 기계 뽑았더니 A라는 기계 뽑았더니 A라는 기계 모든 데이터가 A라는 기계에서만 다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할까요? 아니지 할 수가 없지 골고루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뽑았더니 A라는 작업자 뽑았더니 A라는 작업자 다른 작업자한테는 하나도 안 뽑혔어야 됩니다 A라는 작업자한테만 다 뽑혔어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 이해 되겠습니까? 골고루 뽑아야 됩니다 골고루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걸 평기, 치우침, 편향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랜덤화라는 거는 뭐냐면 랜덤으로 뽑는데 골고루 뽑아야 된다 알죠? 골고루 평기나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랜덤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전체 랜덤화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실험 전체를 랜덤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하는 방식이 끝에 보면 분할법입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체크 전체를 랜덤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법을 사용한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번 딱 뽑아와서 측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면 털릴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뽑아서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 번 뽑아서 그래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을 알겠죠? 한 번에서 결론을 내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뽑아서 그게 보면 여러 번 반복 실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뭐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말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블럭화라고 돼 있다 그죠? 블럭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블럭화는 두째 줄에 보면 끼리끼리 묶는 겁니다 어? 끼리끼리 묶는다 끼리끼리 묶는 거 끼리끼리 묶는 거 저기 앞에서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그 품질 경영 부분에서 했었죠? QC에 7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QC에 7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끼리끼리 묶는 게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끼리끼리 묶는 거 그건 뭐였습니까? 청별이었지 청별 청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청별은 말 그대로 1층, 2층, 3층, 4층 청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끼리끼리 묶는 이걸 갖다 우리가 블럭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끼리끼리 묶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 전체를 시간적, 공간적 시간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생산한 것 어제 생산한 것 그저께 생산한 것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알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묶어주는 것 뭐 오전에 생산한 것 오후에 생산한 것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또 뭐 공간적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계별로 1번 기계, 2번 기계, 3번 기계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블럭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할의 블럭을 만들어서 실험 환경이 블럭 간은 상이하지만 블럭 간에는 당연히 상이하죠 1번 기계에서 생산했는 거 하고 2번 기계에서 생산했는 거 하고는 다르지 이해되겠죠? 그렇지만 1번 기계에서 생산했는 거는 비슷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험 환경이 블럭 간에는 상이하지만 다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블럭 내에서는 균일하게 균일 동그라미 블럭 내에서는 균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균일 알겠죠? 균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블럭 블럭 내에서 균일하게 만들어준다 블럭 내에서 블럭 간에는 이질적이지만 블럭 내에서는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이걸 갖다가 블럭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교락이 있습니다 이거 교락은 저기 뒤에 가면 교락법이 있어요 별도로 나옵니다 교락법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정의만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거꾸로 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도 나온다고 그랬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락은 뭐냐 하면 그게 보면 두 개 이상의 요인효과가 중첩되어 있다 중첩이라는 건 겹쳐져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섞여있다 이거지 교락은 교락은 섞여있다 뭔가가 섞여있는 경우에 아니죠? 섞여있다 중첩되어 있다 섞여있다 그래서 섞여있어서 분간되지 않는 것 또한 분간되지 않는 것 분간되지 않는 것 섞여있어서 분간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않는 것 이거는 교락이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요 제품을 만드는데 요 제품을 만드는데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게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A재료가 있고 B재료가 있지 그죠? 그러면 이 재료에 따라서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이렇게 쭉 했어요 반복을 했는 거지 그죠? 반복 알겠죠?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반복 B재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한 평균 여기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해필이면 하필이면 알고 봤더니 이 A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구했는데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순이가 작업했습니다 순이가 해필이면 순이가 한 것만 다 모아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알고 보니까 철수가 있는 게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재료에 따라서 다를 줄 알았는데 혹시 혹시 이 작업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재료에 따라서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작업자에 따라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원재료하고 작업자하고 섞여서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락이라고 그렇게 이랍니다 섞여버리는 거지 섞이다 보니까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걸 갖다 우리가 교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분간되지 않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랜덤화하고 블록화 그리고 교락 이거는 거꾸로 묻는다 그랬죠? 조금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교성의 원리가 있다 그죠? 직교화의 원리 직교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면 배우느냐 하면 반격법에 가면 배웁니다 반격법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아닌 것은 그리고 역으로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실험계획의 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험계획의 순서가 있는데 실험계획의 순서라는 거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실험계획의 순서는 뭐가 있냐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거기에 보면 우선은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실험을 왜 하느냐 이 실험을 왜 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주로 보면 뭐 잘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분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 거지 이해 되겠죠?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다른 시험에서도 똑같아요 순서 이런 거는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 목적이나 정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런 것들은 제일 첫 번째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따라서 턱성치 턱성치가 있을 거 중요한 게 있겠죠 턱성치 뭐 수명이면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 길이면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턱성치에 영향을 주는 그걸 갖다 우리가 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를 찾아서 이제 그 인자들에 대한 수준을 정합니다 수준을 수준을 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실험을 하겠지 그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수행하고 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분석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 내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하고 그리고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 위로 올리게 되겠죠? 쭉 순서를 고치면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요거는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뭐 특성치 우리가 요인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지 알겠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 혹은 알고 싶은 우리 회사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수율이 됐든 강도가 됐든 아니면 뭐 불량률이 됐든 뭐 길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특성치라고 얘기합니다 특성치 알겠죠? 제품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치가 되겠죠 알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도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강도 우리 회사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강도다 이 제품에 대한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이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겠지 알죠? 강도에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작업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계에 따라서 어떤 기계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원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원자재 원자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많을 겁니다 많고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강도는 아까 번에 얘기했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이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가지고 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어? 그런데 그런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요거는 작업자 맨 기계 머신 원자재 머터리얼 방법 메소드 뭐 포엠 포엠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상 원래는 이게 뭐 요거는 포엠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냥 여기에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의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주로 보면 포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포엠 그 외에 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특성치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있는 요것들을 영향을 주는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근데 이런 많은 요인이 있는데 많은 요인이 있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중에서 아마 이 제품을 만드는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러면 요게 되겠지 그죠? 요걸 갖다 우리가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팩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알겠죠?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 중에서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봤을 때 이걸 뽑아내게 되면 온도는 몇 도시로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50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100도시로 만들 수도 있고 150도시로 만들 수도 있고 200도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갖다 우리가 온도를 50도 100도 150도 200도 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온도를 A 인자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A1 A2 A3 A4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죠?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50도시로 실험을 해보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100도시로 했더니 이렇게 나올 것이고 150도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올 것이고 200도시로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지 이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갖다가 수준이라고 했죠? 요걸 수준이라고 했고 수준 보통 이제 수준을 레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벨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준을 L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복해서 했는거지 그죠? 반복을 주로 보면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M이라는 기호도 사용을 합니다 이해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거에요 그러면 요기에서 나왔는 요 각각의 데이터들 있겠지 그죠? 요 데이터들 요걸 갖다가 우리가 결과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뭐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각각의 이제 결과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지금 설명드린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성치가 있고 그리고 요인이 있고 그죠? 요인 그리고 요인들 중에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인자라는게 있다 그죠? 인자가 있고 그리고 인자를 팩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인자에 대해서 또 수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몇 수준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죠?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되는거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해서 우리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적어두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수준은 여기서 우리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몇 수준으로 하느냐 수준에 대해서 이제 적어두시면 요거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보면 그러면 이걸 몇 수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보통 2에서 5 수준으로 합니다 2에서 5 수준 2에서 5 수준이 적절하다 이렇게 적절 적절한데 근데 6 수준이 6 수준 6 수준이 넘지 않도록 한다 않도록 6 수준이 2에서 5 수준으로 하는데 6 수준이 넘어가면 너무 수준수가 많아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6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특성치가 특성치 특성치가 명확히 좋게 되리라고 명확히 명확히 좋게 되리라고 좋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특성치가 명확히 좋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인자의 수준은 인자의 수준 인자의 수준은 흥미 흥미라는 거는 관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심 흥미 영역에 영역에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거는 넘지 않도록 한다가 되겠지 그죠? 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율을 올린다든지 불량률을 낮추는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강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제품을 제품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경비를 적게 드리고 제품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뭐냐면 특성치가 명확히 좋게 되리라는 이런 것들이 틀리게 나옵니다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이런 문구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영역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좋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인자의 수준은 흥미 관심 영역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적어둡니다 세 번째 보면 인자수나 수준수가 인자수 인자수나 인자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인자수나 수준수가 인자수나 수준수가 증가하면 인자수나 수준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실험을 했죠 이걸 갖다가 1요인 배치라고 그래요 1인자 배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1인 배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개를 배치를 해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반복 실험을 했고 만약에 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두 개를 뽑아서 조사를 하겠지 그죠 이걸 갖다가 2원 배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3원 배치 3원 배치 이상을 이제 다원 배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자수나 수준수가 많으면 복잡해지지 알겠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실험 숫자가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면 시간이라든지 시간 또 뭐 비용 시간 비용이 많이 들겠지 많이 들고 많이 들고 그리고 완전 랜덤화가 완전 랜덤화 랜덤화 완전 랜덤화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이런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 인자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자수가 많아지고 뭐 수준수가 많아지면 실험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완전 랜덤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적용이 불가능한 적용이 불가능 적용이 불가능한 인자의 수준은 인자의 수준 인자의 수준은 흥미 흥미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관심이라 그랬죠 관심 흥미 관심 영역에 관심 흥미 영역에 영역에 포함시키지 포함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적용이 불가능한 거잖아 알겠죠 적용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로 표시해놓는 게 주로 보면 틀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4에 보시게 되면 실험계획을 활용할 때 유의사항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1.5에 보면 두 모 집단의 비교 이렇게 해서 T검증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적었을 테니까 지우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공업통계 쪽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건데 우리가 모 집단이 두 개가 있을 때가 있지 그죠 모 집단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검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두 모 평균이 있었죠 두 모 평균 차에 대한 차에 대한 우리가 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검정 이 두 개의 집단이 있을 때 이 두 집단의 모 평균 차에 대한 검정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시그마 1에 제곱하고 시그마 2에 제곱이 기지인 경우가 있었고 미지인 경우가 있었죠 미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검정 통계량 이 분산이 기지 표준편차 기지인 경우에는 정규분포로 한다고 했죠 정규분포로 하게 되는 거고 평균치 차이기 때문에 x1 bar 라고 보면 되겠죠 x2 bar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데 표준편차는 기지인 경우에는 n1 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 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정통계량을 구해서 정규분포 표값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있었죠 비교를 했었고 또 뭐냐면 시그마 1과 시그마 1의 제곱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시그마 2의 제곱이 시그마 2의 제곱이 미지인 경우가 있었죠 미지인 경우가 있었는데 미지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그마 1의 제곱 하고 시그마 2의 제곱 하고 뭐다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죠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지인 경우에는 정규분포 기지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하는 거고 미지일 때는 T분포로 하게 되는 거죠 T분포로 하게 되는데 똑같이 공식은 X1 바 마이너스 X2 바 가 있었고 루터 표준편차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공통분산을 구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죠 공통분산이라는 거는 S제곱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V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해서 N2 분의 1 더하기 N2 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공통분산 S의 제곱은 어떻게 구했냐면 첫 번째 집단의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변동을 더하고 그리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해줄 수가 있었죠 이 값하고 우리가 이 검증통계량 하고 여기서 놨던 뭘 비교했냐면 T분포 표값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양쪽인 경우에는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뭐였죠 자유도가 더 갔다 그죠 자유도가 더 가는데 요 자유도는 얼마 요게 그대로 더 갔죠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업통계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두 개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세 개 집단 네 개 집단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못하게 되는 거지 이때는 뭐 우리가 실험계획법으로 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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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